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나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3일 새벽시간입니다. 오늘 나누는 주제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요즘의 핫이슈가 이 특례보금자리론이죠. 금리 상승기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으로 주거안전망을 확충한다는 목표인데요.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시죠.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30일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1년간 한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 DTI, 한도안에서 이용가능하다고 하고요. 단, DSR은 미적용한다고 하네요. 시중 주단대보다 낮은 금리구요. 1월 말부터 적용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해서 필요시에 조정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해당 부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럼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요. 서민 실수요자 이자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리 상승기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돕구요.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왔죠. 특례보금자리론의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인데요.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구요. KB시세가 가장 9억원 이하를 추정하는 그런 기준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원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소득은 보시면 기존 보금자리론은 7천만원 이하였죠. 기존 보금자리론과는 달리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제한이 없다고 하네요. 이 부분도 머릿속에 넣어두시구요. 다만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금용도를 보시면요. 구입용도구요. 상환용도구요. 기존 대출 상환, 보존용도입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주택수는 이제 무주택자 구입용도, 1주택자는 상환, 보존용도가 신청 가능하다고 하구요.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일 경우가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이 경우는 기존 주택을 처분, 2년 이내에 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 보시면 대출 한도가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구요. LTV는 최대 70%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80% 이렇게 되어있는데 70% 내에서만 취급된다고 하구요. 그리고 DTI는 최대 60% 내에서 대출이 취급된다고 합니다. 단 DSR은 미적용이죠. 아래는 이제 특례보험자리론 LTV DTI 적용안인데요. 참고적으로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6가지 만기가 존재한다고 하구요. 그리고 금리는 대출 기본금리가 5대0, 일반형으로 나누고 최대 90BP 내에서 금리 우대를 별도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례보험자리론 기본금리 보시면 만기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있는데요. 2대0이 있구요. 일반형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단위는 퍼센트니까요. 우대금리 보시면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10BP죠. 우대금리 신설화했다고 하구요.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 우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시에는요. 3.75에서 4.05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머릿속에 넣어두시구요. 아래는 특례보험자리론 우대금리 적용안입니다. 해당 표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주단대를 특례보험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만 아니라 추후 특례보험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원주모를 보겠습니다. 무한정 지원은 안되겠죠. 특례보험자리론 1년간 공급주모는요. 39조원 정도 됩니다. 약. 그리고 신청방법 및 차주 유의사항 보시면요. 우선 신청방법. 기존 보험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차주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대출금액 먼저 알아보면 대출 가능 금액은 LTV 적용 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 고려해야 되고요.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죠. 예시도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주택 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알아볼게요. 대출기간 동안 1주택 유지 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요. 추가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할 계획이 있으신 분께서는 특례보험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요. 정기적으로 매년이죠. 1년 점검하고요.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 6개월인데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꼭 유의사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밑에 보면은 주요 지리론 답변이 있는데요. 한번 해당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특례보험자리론의 주요 지리 답변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한마디로 정리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죠.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한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보금자리론은 1년간 한시 운영 그리고 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상은 이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 DTI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는 사실 DSR은 미적용입니다. 그리고 시중 주단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 말부터 적용한다고 하고요. 시장 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 재원 등을 감안해서 실효집 조정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오늘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유익한 컨텐츠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